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직원 홍보모델 김종철입니다. 여러분들의 채무조정 확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신용회복을 위한 유의사항을 알아보고 채무조정 내용을 확인 후 합의서를 체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성실상환 혜택, 신용관리 요령 등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쉽게 구성을 하였으니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본 개인채무조정합의서 교육과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개인채무조정합의서 교육은 총 3가지로 진행됩니다. 첫째, 이행기간 중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둘째,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신용관리 방법 셋째, 개인채무조정합의서 내용 확인 및 체결로 진행됩니다. 합의서가 체결되면 완료를 알리는 결과 메시지가 휴대폰으로 전송됩니다. 또한 합의서 체결을 위해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를 통한 인증 절차가 필요하오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합의서를 체결하게 되면 앞으로 정해진 변제계획안대로 변제금을 성실하게 갚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본 합의서를 체결하지 않거나 변제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하게 되면 지원받은 조정이 취소됩니다. 지원받은 조정이 취소되면 감면된 채무가 부활하고 연체의자를 부담해야 하며 연체 정보가 등록됩니다. 또한 채권추심이 다시 시작되며 일정기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개인채무조정 확정은 채무변제를 위한 소중한 기회이므로 지원 절차가 취소되지 않도록 변제금을 잘 납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더 나은 직장을 위해 취업정보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1397로 연락하시면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 복지 양방향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 복지 양방향 시스템은 채무조정 신청자가 복지 서비스를 희망할 경우 지자체로, 지자체 방문자가 채무상담을 희망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로 연결하는 양방향 연계 서비스입니다. 위원회 신청자가 복지 서비스를 희망할 경우 신청인의 관할 주민센터로 복지 상담을 연결해드립니다. 서비스 지원 여부는 복지 담당자와의 상담 및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연계 신청은 지부 방문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 앱 신용복지 컨설팅 복지 서비스 연계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개인 채무조정 신청 이후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는 질병, 부상 또는 사망, 가출, 수용 등에 따른 긴급 복지 지원과 아동 및 노인 학대, 가정폭력, 자살 등 위기 대응 상담 및 화재 등 그 밖의 종합 상담을 연중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 발생했을 때 지원되는 종류는 주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지원이 있으며 부가급여는 교육, 기타 지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소득, 재산, 금융재산 등을 종합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므로 자세한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개인 채무조정 신청 후 채권금융회사의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신청 후에는 가압류가 불가하나 신청 시 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재산이 있거나 조정에서 제외된 채권금융회사의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 등 법조치 진행이 가능합니다. 통장이 지급 정지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 채권금융회사의 급여 또는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통장임을 증빙하고 해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금총액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뒤늦게 채무가 발견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라면 동의를 얻어 채무조정안에 추가로 포함이 가능하니 콜센터 1600-55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개인 채무조정 확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신용관리입니다. 앞으로 더욱 현명한 신용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용관리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먼저 내 신용상태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신용점수는 올크레딧, 나이스지킴이 등에서 연 3회, 토스, 카카오뱅크, 뱅크샐러드에서는 상시 무료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를 결정하는 신용조회 회사는 개인의 신용과 관련된 자료를 취합하여 신용평가 시스템에 의해 신용점수로 표시합니다. 신용점수는 채무상환 및 부채보유 이력에 따라 천점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신용점수를 올리는 방법 첫 번째로는 주거래은행을 지정해서 거래하는 것이 신용점수를 올리는데 유리합니다. 주거래은행은 연체 이력이 없는 곳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둘째, 주거래은행을 통해 발급받은 체크카드를 꾸준히 사용하면 신용점수는 자연스럽게 오릅니다. 거래기간이나 거래실적은 신용을 평가할 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비금융 정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공공요금을 최근 6개월 이상 납부한 실적자료를 제출하면 신용평점 가점을 받아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신용평점 등 자세한 사항은 나이스 평가정보 및 KCB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거래가 다시 가능해지더라도 앞으로는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더 신중해야 합니다. 대출이란 미래에 언젠가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입니다. 대출 거래를 하기 전 스스로에게 꼭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대출 시점을 늦추거나 저축해서 충당할 수는 없을까? 대출을 갚기 위한 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혹여나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경우에는 대안이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꼼꼼히 점검했음에도 필요한 대출이라면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의 사이트를 통해 정책자금 상품을 먼저 알아보고 저렴한 금리 등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금융사기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평소에 차근차근 따져보고 금융이사 결정을 했던 사람도 냉정을 잃고 금융사기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한 내용들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존 대출을 상환 후 저금리로 전환해준다는 내용은 사기이므로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대출 서류 명분으로 파일 설치를 요구한다면 100% 사기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 대출 상환 및 신용도 상승 목적으로 선입금 등을 유도한다면 절대 응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개인 채무조정 합의서 체결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채무가 어떻게 조정되었고 어느 기관이 포함되었는지 어떻게 갚아나가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 합의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체결하지 않으시면 조정 확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합의서 체결 포기자로 채권금융회사로 통지되면서 추심 및 법적 조치 등이 가능해지며 연체정보가 등록될 수 있으니 반드시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합의서를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채무조정 합의서는 귀하와 채권금융회사를 대리한 신용회복위원회가 합의하여 체결되며 채권금융회사에게도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럼 먼저 사전 채무조정 특례 재조정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재조정 지원 제도는 질병, 재난, 기타 긴급비용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변제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귀하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채권금융회사에 납입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하고 채권금융회사에서 귀하의 요청 내용을 수용하여 결정된 내용입니다. 지원받은 납입 보류기간 중 이자 면제가 지원됩니다. 둘째, 상환기간이 연장됩니다. 귀하가 현재까지 납입한 개월 수를 포함한 최장 10년 이내에서 정해집니다. 먼저 조정 내용 중 채무별 조정 내역을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귀하의 조정 내용은 단계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별 조정 내역의 채권금융회사는 조정에 포함된 채권금융회사입니다. 조정 정금액은 채권금융회사로부터 신고받은 원금, 비용, 이자, 연체이자와 합계액이며 조정 후 금액은 채무 감면 기준에 따라 조정된 계좌별 채무 금액입니다. 이자율은 조정 후 채무익을 기준으로 상환기간 경과에 따라 산출된 적용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에 의해 산출된 이자는 월납입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상환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상환을 완료하는 경우 이자는 전액 면제됩니다. 귀하의 각 채권금융회사별 조정 내역을 확인하신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제 계획을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1. 조정 후 채무액은 귀하께서 재조정 이전 변제금을 상환하고 남은 잔여 조정 후 채무의 총 합계액입니다. 2. 매월 납입일은 재조정을 신청할 때 귀하께서 지정하신 날짜입니다. 변경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상환기간은 총 지원받은 개월수, 재조정 이전 변제금을 상환한 기 납입일 개월수와 잔여 상환기간을 확인하고 유예기간을 요청하셨다면 지원받은 유예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이자 납입 시작일은 지원받은 유예기간 중 처음으로 이자 납입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원금 납입 시작일은 유예기간 종료 후 납입해야 할 변제금 상환 시작일이 오니 납입 시작일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자 납입 시작일이 없다면 유예기간 중 이자는 면제를 받으신 것입니다. 월 납입액은 유예기간 중 납입해야 할 매월 이자 금액입니다. 유예이자를 면제받으셨다면 바로 원금 상환 금액이 확인됩니다. 매월 고정된 상환액과 마지막 회차의 금액이 표시됩니다. 다음은 납입 계좌 정보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1. 납입 계좌는 위원회에서 귀하에게 부여한 변제금 납입용 기업은행 가상계좌로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입금하여도 무방합니다. 변제금 가상계좌에 1회분 이상의 변제금이 입금된 경우 조정된 채권금융회사로 송금 처리됩니다. 2. 납입 계좌 잔액은 귀하의 변제금 가상계좌의 잔액입니다. 3. 합의서 체결 완료 후 CMS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초회 납입 시작일부터 귀하의 통장에서 해당 변제금이 출금되어 변제금 가상계좌로 입금됩니다. 변제금 가상계좌로 입금된 변제금은 조정된 채권금융회사로 송금 처리됩니다. 송금 처리된 변제금은 반환되지 않으므로 입금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CMS 자동이체가 기 등록되신 분은 등록된 계좌번호가 표기됩니다. 해지 및 변경은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변제계획과 변제금 가상계좌를 확인하고 확인함을 클릭하시면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다음은 채권금융회사별 상환금액을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납입하신 월 변제금은 채권금융회사의 회차별 금액으로 나누어 매회 채권금융회사 앞으로 송금 처리되는 금액입니다. 귀하의 채권금융회사별 상환금액을 확인하신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납입하시는 월 변제금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채무조정 기준에 따라 조정된 조정 후 채무원금으로 우선 상환되며 변제계획에 따라 조정된 조정 후 채무원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상환기간에 납입하여야 할 이자는 모두 면제 처리되므로 조정 내용의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성실상환자 혜택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변제금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입하면 소액대출 신청 대상이 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으로 긴급히 자금이 필요하시면 지원 자격을 콜센터 1600-5500으로 상담을 받으시거나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째, 남은 채무를 한 번에 갚으실 경우 추가 감면 혜택을 드립니다. 재조정 확정 이후 변제금을 12회 1년 이상을 납입하시고 남아있는 상환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남은 채무를 모두 갚으신다면 남아있는 채무에게 10에서 15% 추가 감면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무변제를 하시기 전 콜센터 1600-5500으로 전화하시어 정확한 금액과 상환 방법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카드 발급 지원 혜택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변제금을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할 경우 후불교통체크카드 신청 대상이 되고 12개월 이상 성실상환할 경우 소액신용체크카드 신청 대상이 되며 18개월 이상 성실상환할 경우 소액신용카드 신청 대상이 됩니다. 발급 여부는 카드사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후불교통 소액신용체크카드 신청 및 문의는 기업은행 고객센터 또는 기업은행 영업점 및 신한카드 고객센터 농협은행 영업점 방문으로 가능하며 소액신용카드는 국민카드 고객센터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 확정 이후 보다 빨리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용복지 컨설팅을 제공해 드립니다. 신용복지 컨설팅은 이행 단계별로 신용비타민, 신용도우미, 신용컨설팅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신용비타민은 채무조정 초기에 유용한 정보를 카카오 알림톡으로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둘째, 신용도우미는 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앱을 통해 나의 신용점수를 확인하고 신용상태 진단과 맞춤형 신용상승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셋째, 신용컨설팅은 채무조정 이행 관련 어려움과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는 전문 컨설턴트의 전화상담 서비스입니다. 신용복지 컨설팅의 이용방법은 이행 단계에 따라 알림톡과 문자로 알려드릴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상환 및 일부상환 안내입니다. 개별상환은 특정한 채권금융회사의 채무를 개별상환하시는 경우로 담보대출, 보증인부대출, 원리금균등상환 계좌, 채무 관련인 재산의 권리 제한 해소, 법적 분쟁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일부 상환을 하실 때는 3회분 이상의 변제금이면서 최소 100만 원 이상일 경우 가능하며 채권금융회사의 원금으로 상환함으로써 월 변제금 감액 또는 상환기간 단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행기간 중 개별상환 또는 일부 상환을 원하시는 경우 채무변제를 하시기 전 콜센터 1600-5500으로 전화하시어 정확한 금액과 상환 방법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의 변제계획 이행에 따른 변제금은 채권금융회사의 업무 위임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가 수취하여 송금하게 됩니다. 송금된 변제금은 반환이 불가하며 변제금 수취 마감 시각 이후에 입금하는 경우 잉 영업일에 송금되므로 16시 이전에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원래의 채무 내용대로 환원되오니 변제금이 미납되지 않도록 성실히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채권금융회사의 채권신고 오류 및 개별 채무 변제 등에 따라 조정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는 귀하에 등록된 연락처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통지 이후 변경된 조정 내용에 대하여 변경 이후 첫 납입일부터 14일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 의의가 없으면 별도의 합의서 체결 없이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조정요력이 인정됩니다. 만약 누락된 채권기관, 조정된 채무 내용에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콜센터 1600-5500으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확인함을 클릭하시면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다음은 개인 채무조정 안내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채무 내용, 조정에서 제외된 채무 내용 및 상환 요령, 협약 외 채무 내용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변제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인 채무조정에서 제외된 채무, 협약 외 채무는 반드시 채권금융회사와 합의하여 개별 상환하셔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 불이행자 정보가 등재되어 있다면 조정에 포함된 채권금융회사임을 확인하고 직접 해당 채권기관에 연락하여 해제 비용 납입 후 해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해제에 따른 비용 부담은 본인 부담이며 해제 비용 납입 후 해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채무조정에서 제외된 채무 내역을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조정에서 제외된 채무 내역이 있는 경우 다음에서 설명드릴 제외된 채무 내역의 상환 요령에 따라 반드시 채권기관과 협의하여 개별 상환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상 상환하지 않을 경우 추심 및 법적 조치가 가능해지며 연체정보 등이 등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채무조정에서 제외된 채무의 상환 요령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소액 채무가 있는 경우 원금 50만 원 이하의 소액 채무는 채권금융회사에 직접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2. 부동산, 자동차 등 담보대출과 정책자금대출 등은 채권금융회사와의 약정 내용대로 상환하시고 만기가 도래된 경우에는 만기현장 등을 채권금융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보증서 담보대출의 경우 약정대로 상환하시고 만기 도래 시 채무 상환을 하지 못하고 보증기관으로 채무가 이관된 경우에는 보증기관과 상환 방법을 협의하시거나 포함 가능 여부를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에 연락하시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4.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는 상환의무가 없습니다. 채권금융회사로부터 상환 독촉을 받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채무 상환을 거절해야 합니다. 5. 완제인 경우 채무가 종결된 채무입니다. 더 이상 상환의무가 없습니다. 6. 이행 중 자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은 채무 또한 상환의무가 없습니다. 제외된 채무내역 이외에도 본인이 신고하지 않았거나 채권금융회사에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 조정에서 제외된 채무가 있을 수 있으니 누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협약의 채무입니다. 협약의 채무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에 귀하가 부담하고 계신 채무로서 우리 위원회가 조정을 할 수 없는 채무이오니 개별로 협의하여 상환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상상환하지 않은 경우 추심 및 법적 조치가 가능하며 연체정보 등이 등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채무조정 신청 시 진술하지 않으신 협약의 채무내역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개인 채무조정에서 제외된 채무내역과 협약의 채무내역을 확인하시고 확인함을 클릭하시면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다음으로 기타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외된 채무가 있는 경우 해당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개인 채무조정 신청을 사유로 기한이익 상실, 만기 연장 거절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개별 상환하는 채무가 연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이 필요하신 경우 채무가 없는 금융회사에서 신규로 개설한 통장을 사용하시고 개인 채무조정 신청 전 압류된 통장은 해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통장 해제 방법은 안내문을 참고하시고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통신 채무 채무조정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채무조정에 포함된 통신사의 통신 회선은 직권 해지되며 회선 정지 등으로 청구되지 못한 회선 유지 비용 및 직권 해제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동통신기기비의 경우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 처리가 완료되어야 수정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지급 시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심사과정에서 제외 누락된 통신 채무가 채무조정 확정 이후 추가되거나 위약금 등 사후 정산 사용요금에 추가 시 월 변제금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추가 채무조정 결과는 위원회에 등록된 연락처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채무조정 합의서상 포함되지 못한 통신회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귀하께서 제출한 서류 및 진술 내용은 채권금융회사에도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둘째, 채권금융회사는 귀하의 개인 채무조정 사실을 채권 관련인인 보증인 또는 담보 제공자 등에게 통보 및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귀하의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 변경과 이행기간 중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으로 연락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변제금 입금 결과 확인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변제금 입금 결과 확인은 신용회복위원회 웹 또는 모바일 앱의 마이페이지 채무조정 지원 현황 조회, 변제금 납입 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업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하시는 경우 입금 결과는 평일 기준 저녁 8시 이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이체를 이용하시는 경우 입금 결과 확인은 자동이체일로부터 평일 기준 2에서 3일 경과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때 미납이 있으실 경우에는 입금일 외에도 2에서 3일 간격으로 추가 자동이체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본 개인 채무조정 합의서 체결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법 제75조 제1항의 신용회복 지원 협약에 따라 귀하와 채권금융회사를 대리한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 채무조정 내용 및 변제 계획에 합의하는 절차로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여 주시고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합의서 체결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채무조정 합의서의 체결은 채권금융회사에도 동일한 요력이 발생됩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 위치한 채무조정, 제도개요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함을 클릭하시면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CMS 자동이체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CMS 자동이체 신청은 본인 명의 예금 계좌만 가능합니다. 금융거래정부의 제공 동의서, 출금이체 약관과 유의사항을 읽어보시고 동의함과 확인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 계좌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하시고 수치인조회 버튼을 클릭하셔서 본인 계좌를 확인하시고 계좌가 확인되면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CMS 자동이체 등록하시면 확정된 변제금을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출금하여 변제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매우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수수료가 면제되고 미납 또는 송금오류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CMS 자동이체는 첫째, 매월 납입일에 1회분씩 출금되며 납입일에 내지 못하신 경우 영업일 기준 3일 간격으로 1회분씩 자동 출금 처리됩니다. 둘째, 매월 납입일 전 3일 이내에 변제금 전용 가상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경우 중복 출금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청 후 자동이체 계좌 변경을 희망하실 때는 콜센터 1600-5500으로 전화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면 CMS 자동이체 신청하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 채무조정 확정 후에도 누락된 채무가 발견된 경우 조정안에 포함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체결을 종료한 후 수정 조정 바로 가기를 클릭하시면 포함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개인 채무조정 확정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나 신용회복위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를 이용하여 합의서 체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채무조정 합의서 교육 영상을 시청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변에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를 소개해 주시고 좋은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채무 상황과 경제적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